안녕하세요 채널 EVP 입니다. 오늘은 구독자께서 CNC 3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검증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는 도면이 우리 구독자 분께서 그리신 축도면이 있구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 작성을 하신 건데 우선 여기 A면 뒤쪽 부분이죠. 뒤쪽 부분 프로그램 작성한 것을 우선 확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감검사 특별하게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구요. 나사 같은게 Pitch 1.5. F1.5라는게 Pitch 1.5라는 뜻이죠. 이게 RE가 K가 아닌데 이건 IA. I.2.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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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채널 EVP였습니다.